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 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가락시장으로 이동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촬영이 있거든요. 늦지 않게 도착하려면 거의 첫차 타고 가니까 빡치네요. 빡치네요. 아무튼 코로나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꿀찰대로 노력하겠습니다. 피곤합니다. 아무튼 조심히 이동할게요. 잘 도착하였습니다. 쌀쌀하네요. 구입 잘 하도록 노력할게요. 너무 먼지가 너무 멀어. 가락시지 않게 생각보다. 별로 죽을 뻔했습니다. 어? 뭐야? 어? 띠로리 띠로리 걸어 올라가고 있네요. 하하하하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역시 항상 촬영은 설렘이요. 긴장반 설렘반 하트 여기 저긴가? 조심히 촬영할게요. 오 아침이라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사람이 별로 없네요. 생각보다 아침이라 그런가? 하하 이제 많이 추워졌네요. 계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하하하 모두모두 따시게 감기 흘리지 않게 몸조심 하십쇼 채 incapable 나 몬파 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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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목 풀고 있습니다 목을 풀고 있습니다 아직만 옛날 케이크가енти nerve 어디다 왔는데 길찾기가 어렵네요 여긴가? 어 저기있다 찾았습니다 건물인데 여긴 건물인데 어떻게 들어가지? 아무튼 조심히 촬영할게요 찾았는데 메이컵 받으려고 메이크업 받으려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긴가? 여기라고 그러는데? 여기라고 그러는데? 여기라고 그러는데? 여기라고 그러는데? 촬영이 끝났네요 뭐지? 여기 이렇게 빨리 끝난 거 당황스러운데요? 뭐지? 화면에 어떻게 나올지는 최종본에서는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뭐지? 아무튼 조심히 안 잘린 촬영 잘했고 저는 이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 아무튼 댄스 많이 살 길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좋아 모두들 연습 많이 하십시오. 아이쿠키지 아이쿠키지 아이쿠키지